네, 반갑습니다. 애토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forever a sexy lady of anime, 연숙 김, 임페리얼 마스터. 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가 섹시 아가씨라고 했으니, 이게 정상에 미친 거예요? You might think that I'm crazy, calling myself a sexy lady. 예, 미쳤어요. I'm crazy. 왜 미쳤을까? Why am I crazy? 너무너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Because I wanted to become so successful and wealthy. 그래서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왔습니다. I've become so crazy that I became an imperial master. 예, 제가 6, 7년 전에 LA에 와서 그때 여기 몇 군데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갔습니다. Years back, when I visited the states, I came here to LA and visited other locations. They told me, sexy a가씨 1호고, LA의 sexy a가씨 2가 하나 또 나왔어요. I'm the first sexy lady of anime, and I think there's a number 2 sexy lady here in LA. 저를 복제하겠다고. Someone who told me that he would replicate me. 예, 우리 최인옥 로얄 마스터, sexy 2입니다. 인옥 Choi 로얄 마스터. 예, 모자나 임페리얼이 가까이 왔습니다. She'll become an imperial master soon. 예,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meet all of you here.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주 환영합니다. And I truly welcome all of you here who are here for the first time. 어떠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d your lives may change today and become all successful. 저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한 20여 년 하다가 IMF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I used to run an academy teaching the students with my husband for years, but when the IMF crisis hit, we went bankrupt.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And we were forced to leave our homes and live in a rental that cost about $300 a month. 아이들 둘은 있었지만 대학생이었습니다. And I had two children who were in the university. 정말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We had no dreams, we had no hope. Atomie 만났습니다. And we met Atomy. 한국의 네트워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many of us in Korea know that network marketing never works. 성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Because there was anyone, there was no one who succeeded in the business. Atomie 만나면서 Atomie 보니까 또? 앱도 Zee. Although Atomie was also a network marketing company. 안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Atomie를 안 하면 할 게 없었어요. Atomie로 한 번 해보자. 월 200만 원만 벌어보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Atomie had a goal of making maybe 2,000달러 a month. 200만원 벌려고 했는데 1년만에 300만원 됐고 3년만에 천만원이 됐고 회장님이 강의 때마다 외치시는 5천만원 6년만에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강의하실 때 애터미를 통해서 월 1억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강의를 하십니다 저는 팬데믹이 왔지만 올해 드디어 1억의 소득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은 임페리얼 빨리 가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10시간을 타고 비즈니스를 왔습니다 비즈니스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타고 지금 어디 가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즈니스석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안방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전세계 글로벌로 천원짜리 칫솔 팔러 왔습니다 천원짜리 칫솔을 가지고 어떻게 1억의 소득을 가져갈까 우리가 지급하는 생필품이 어떻게 돈이 될까 작은 사업인가 구멍가게 사업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애터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임페리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구로 삶을 이어갑니다 대탁소, 미용실 도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다가 퇴직하면 대통령도 직업이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로 살아가지만 그 도구가 나를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직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터미라는 도구는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될까요? 혼도 투자하지 않고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까? 그런데 애터미에 그런 성공한 임페리얼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임페리얼들의 삶이 임페리얼들의 애터미 만나기 전에 어떤 도구로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애터미 1번 사업자이신 우리 뉴 임페리얼 마스터 이번에 되셨습니다 이분의 평생 직업은 가리키는 교사 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애터미가 처음 만들어진 망한 오리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오리집이 성공시켜주지 못했고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에서 지금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 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들으셨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멋지고 당당하고 완벽한 성공자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덕우 임페리얼은 바로 저의 직스폰서이십니다 저 분이 17년 동안 한국에서 다 당겨 하셨어요 17년에 말로는 한국에서 정말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거지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지금은 한국에서 최고로 비싼 잠실이라는 지역에 60평대의 아파트 사십니다 몇십억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IMF 때 30만원짜리 월세 집에서 지금은 6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50평대의 아파트 사줬고 딸도 사줬고 아이들 외제차 다 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 성공한 임페리얼들의 전 삶의 도구는 어떤 거였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도구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멋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애터미 시작할 때는 성공자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공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는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검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1억을 보시는 분 봤어요? 있던가요? 못 보셨으면 오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같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도구는 바로 제품입니다 지금 제품 강의 잘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1년에 13만 가지 정도의 특허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IT나 자동차나 의류나 화장품이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좋은 기술이 좋은 상품을 하나 뽑아서 세종대왕상을 줍니다 그 중에 뽑힌 게 바로 애터미의 앱솔루트 화장품입니다 I mean, among all the new IT technologies, among all the cars and all the nanotechnology our absolute skincare was able to receive the award 예 그러면 이런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don't you think this skincare should be sold at department stores? 백화점에서 팔면 몇 백만 원이 갈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판매되는 것은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으로 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바로 성공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제품이 우리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인 이 제품이 우리를 성공시켜준다고 믿으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통인데 유통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방법의 유통은 팔아서 마진을 챙기고 이익을 남기는 유통이 있습니다 뭔가를 팔아서 이익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내가 연금성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팔러 다녀야 될까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팔러 다니고 있나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고 있나를 자기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를 만나면 계속 팔러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팔러만 다니다가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더 팔 데가 없으니까 애터미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하시지 않았나요? 절대로 이 방법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이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칫솔을 열 개를 소비자에게 열 명의 소비자에게 칫솔을 줬습니다 그 열 명의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쓰는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오늘 칫솔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늘부터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써봐 써봐 써바를 열 명에게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품이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칫솔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칫솔을 써보고 나서 좋아 괜찮아 너무 좋아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갖다 파셨죠? 관리 안 하셨죠?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칫솔을 써본 열 명의 소비자가 좋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분에게 칫솔을 또 쓸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소개 열 명의 칫솔을 쓴 소비자에게 한 명씩 소개를 받으면 몇 명 되는 거예요? 20명 끊임없이 제품을 통해서 소개받아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소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제품이 제품이 우리들의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팔러 다니셨던 분은 방향을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복제를 합니다 원본인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출근을 해야 월급 주죠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자라고 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하시나요? 나 정말 애터미에서 5천만 원 받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하시나요? 5천만 원 받을 만한 일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만 한 달만 한 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매일 출근을 해야 월급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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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하루에 만 PV, 하루에 한 명의 소비자를 가입시키십시오 한 달 동안만 매일 한국에서 저는 이 미션을 많이 줍니다 이거를 이뤄낸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얼핏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의 미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파트너가 새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법을 또 가르쳐줍니다 팬데믹이 와가지고 오늘도 쉬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계속 우리가 3년 동안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왜 나는 어떤 수입이 자꾸 내 마음만큼 안되지라는 분들은 본인이 그만큼 뛴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천만원, 1억을 벌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애터미에서 가장 꼬신 오토 판매사가 되십니다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는 10% 성공이 아니고 90% 성공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목숨 거십시오 애터미의 제품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드립니다 매일매일 움직이십시오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당은 올라갈 겁니다 집중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4명을 갖고 이사업 시작했습니다 4명 그런데 지금은 제 산하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물건을 삽니다 여기 가장 가까운 대형 마트에 하루의 사람이 몇 명 갈까요? 1만 명 갈까요? 저는 마트도 없습니다 마트 안에 수천억 원어치의 물건도 싸놓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저는 칫솔 하나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만 명이 마트에 들어오는 소비자들보다 마트도 없는 저는 하루에 3만 명의 소비자가 제 산하에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알리바바, 아마존, 어떤 구글 이런 대형 쇼핑몰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쇼핑몰에는 들어와서 구경하고 하나 더 안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산하에서 물건 산 건수만 찍힌 게 3만에서 4만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월 1억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다운에서 여러분들을 복제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내 파트너들이 나를 복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셔야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는 일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잡고 일을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에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크라운 로얄 마스터가 이렇게 탄생한 걸 보고 애터미는 전 세계 지구를 덮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넓은 땅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늦은 것 같지만 아마 임페리얼이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정말 오래간만에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마음속에 누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데려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온 게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사업자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런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면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애터미 티샷을 입혀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다음 세미나가 여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개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 세미나에는 오늘이 천명이 모였다고 하면 다음 세미나에는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모시고 오십시오 한 명 2천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구해야 할 겁니다 남들은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나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다음 석세스 때는 정말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일찍 오셔야 합니다 저도 제 사나이에 수없이 많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성공시킬까요 저는 안내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안내 세미나 가라 세미나 가라고 안내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저의 파트너들도 성공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오늘 제가 오늘 말하는 게 맞나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경자가 되었는데 한 가지 꿈이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접니다 다음 우리 애터미 본사에 가면 저런 조각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생생한 꿈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달리셔야 합니다 멈추면 안됩니다 멈추면 안됩니다 한국의 아주 멋진 바닷가 옆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모델협회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같이 모델하자고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한복을 저렇게 많이 알릴 겁니다 다음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 하느냐고 했어요 회장님이 강의하실 적마다 화장품 장사, 화장품을 파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미모를 안 따지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미모를 따졌다고 하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애터미 시너지 앰플을 광고합니다 영국 갔다 왔습니다 영국 에터미 전체를 달리러 다닙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그 얼굴을 갖고 화장품 장사에 한 사람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게으름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름밖에 없어요 바로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겁니다 9년 전에 미국의 심재강 크라운을 9년 전에 샤론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크라운으로 승급했고 저는 임페리얼로 승급을 해서 9년 만에 영국에서 만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같이 활짝 웃는 성공한 부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truly hope that all of you will become successful and have that bright smile in the future just like myself Thank you